달려! 방탄! 어, 나 오늘 방탄 가야 됐네? 매직 시점! 시점! 이풀 킥! 윈윈지를 유혹하는 거 아니야? 제이홉! 아이돌! 와, 지금 제이홉 지금 딜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풀 킥! 흥! 뭐야, 뭐야? 너무 정참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세 번째 게임 렛츠 고! 자, 세 번째 게임은 1.5배속 역 재생. 아, 그때 이거 했던 거잖아. 역, 1.5배속인데 역, 역이라고? 이거 어떻게 맞춰? 여러분의 노래를 1.5배속으로 역 재생해봤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은 품명을 외치며 손을 들고 정답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겠죠? 노래 제목만 맞추면 되는 거죠? 노래 제목만 맞추면 되는 거죠? 완전 새로운 노래입니다. 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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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오케이, 제이 오세요. 나가오세요. 한파이. 네. 김정진. 헐. 진짜? 뭐야, 환승기야? 이거 내가 쓴 건데 나는. 이것밖에 안 들리는데? 에이, 에이, 에이. 야, 근데 우리 이거 이거 봐. 이거 써요. 마셔도 돼요. 헐, 헐, 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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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헐. 두번째 문제. 플레이. 아, 재호. 재호. 아, 이거는. 재호, 재호, 재호. 재호, 재호. 이타올로 되지. 이타올로. 이타올로. 맨 마지막에. 이타올로 줄게. 이거야. 뭐하는 거야? 자, 불사. 자, 세 번째 문제 틀어주세요. 재호. 이거 맞춘다고. 와, 진짜 짱이다. 일단. 나야나 아니야, 나야나. 선생님. 재호. I'm fine. 김석진. Best on me. 아, 저 다시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노래 맞아?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나. 아, 재호. 베이큐라이. 베이큐라이. 우와. 그, 그. 노, 노. 뭐야. 그. 배경. 아, 배경박이라 한다. 메이시스 그런 거. 그게 들렸던 거 같아. 나. 이런 거. 레코넛 세븐인데. 틀어주세요. 야, 이거 약간. 이 리듬이야. 재호. 윙즈. 다시 한 번. 김석진. 감독님이 이제 표정이.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좋은 페이크. 아, 두근데. 앤서. 아, 그 제목의 앤서. 재호. 러비우스 앤서. 앤서 러브 마셉. 이야. 아, 이거 뭐였지? 어떻게 들었어요? 아. 방금 어떻게 들었어요 형? 아, 주셨어? 이거 방금기네. 방금기네. 방금기나? 야! 바다에서 걸리는 거에요 근데 아빠이랑 그 다음에 무조건 스테이기 안 돼 김석진 아니쥬? 조금만 들어가도 돼? 김석진 김석진 둘 셋 하나 둘 셋 역주행 역주행 마지막에 뭔가 비즈가 됐어 다시 김석진 김석진 형 씨 잘한다 형 진짜 골드 이어네 골드 이어네 가사는 안 들리는데 민혁이한테 유려해 나 이런 거 들었어 아! 세이허! 국방 이거말로 안빠인인데?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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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국방만 나오면 다 안빠인 국방이야 세이허! 민지 아이 때려받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시죠 민지 아니죠? 민지 민지 맞는데? 민지 맞는데? 민지 제형 민지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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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플레임 제형 민지 플레임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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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트로 윈즈 아우트로 윈즈 아우트로 아우트로 이 이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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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윈즈 형 추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세 개 맞췄는데 세 개 제 목걸이라서 틀렸어 아우트로 아우트로 쉽지 않네 점 얘기하고 있어 다음에 뜯어도 돼요 아우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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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없어 지금 누구 목성인지 그렇지 네 네 네 네 김상채 아우트로 아우트로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그냥 역재생도 들려줄 수 있어요 1.5배 안 하고 그냥 역재생활 아니야 아니야 너무 쉽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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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모르잖아 한 번만 잠깐만 두근데 역시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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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 것 같은데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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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형 웨일리 형 오시리? 어 아니예요 우리 우리 무섭지 갑자기 싸움이에 저런게 있었어? 저런 일이 우리 싸이퍼 네? 싸이퍼 너는 뭐 발전이야 또 아이패드 와 저 너무 아이패드인거같이 제이 형 이샤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좋아하네 어떻게 했다 한 번만 더 내려볼게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알 것 같은데 한번 더 내려볼게요 어떻게 정소? 정소? 정소 하야된다 이거 모르겠는데 정소? 네 혹시 죄송한데 지현이 노래 아니야? 나도 생각 못했어 아니 이걸 이거 누가 어떻게 해? 어머니는 뭐 약간 이런 이런거 같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아 이거 마지막에 태용이 태용이 목소리 나오는데 끝에 이제 스키드 게임으로 전화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석 이거 뭔데? 정석 말고 두 배속 온거 아니 똑같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자 자 뭐야 이게 입을 키우는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24,7,7 아 부끄러워 입을 키우라네 나도 가사만 떠오르는 거 오늘 제목을 키우잖아 난 너무 너의 첫 데이 너의 첫 데이 자꾸가 애처럼 뭐야 이불 키기 줄 알았어 그래서 너의 첫 데이 너의 첫 데이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축 터져있을 거야 갑자기 갑자기 힘들어 이렇게 그래갔어 이불 킥 하겠네 오늘 밤에 이불 키가 이불 키가 미안해지네 자 다음에 들어도 돼요 와 대박이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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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진 이 여식을 짜놨다 와 대박이다 나도 이거 내가 할라 했어 아 워리 아버지 맞으면 될 것 같아 다음날 틀어주세요 러스트 러스트 아 오늘 러스트 너무 많이 나왔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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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메이집 지옹씨 아 이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아 이거 또 있지 않나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인정이다 빨리 엔진이에요 형 엔진 엔진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입니다 민혁대 아 차이 형 차이 형 차이 형 차이 형 내가 맞을 거야 핏담수 자 동점이 아 거의 동점이라니 에이 동점이라니 기만 보면 하는 거예요 세부씨 게임 동점이라고요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많이 맞췄는데 우리 우리 우리도 많이 맞췄나 봐 우리 진 거 같은데 왜냐면 내가 던진 걸 내가 많이 맞췄어 아 맞다 아 맞다 진짜 많이 맞췄어 야 이 게임은 진형 게임이었네 진짜 진 게임 진 게임 아니야? 나도 아까 메인키라이 하나 맞췄어 형은 라인바인만 왜 했어 나 못 맞췄어 나 뭐 맞췄지 라인바인만 나 깔아 자 다음 게임 가시죠 레몬즈 게임 들어간다 세번째 게임 들어간다 자 이번 게임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한 문제다 3점으로 하겠습니다 와 형 기회를 드리는 거야 진짜 맞췄 한 문제다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임 춤 게임 아니야? 원래 원래 마지막 게임이 태용이는 진형이 잘했어 태용이 안무 능력을 보여줘 이거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이번 게임은 춤 안무를 잘하는 멤버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퀴즈리지 않고 춤추기입니다 노래 하나를 틀어드릴 건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춤을 추셔야 합니다 와 이거는 어렵다 이 결과 판독은 판독은? 이거 태용이가 더 안 줄이렸대 상대 팀에서 왜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뒤집게 될 수 있어요 네 잠깐만 그러면 우리 입으로 가사 부르면서 하는 거 없이 합시다 오케이 다 맞고 이걸 치워야 되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치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마지막 게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거는 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명인 팀은 세 명이 다 맞추셔야 되고요 네 명인 팀은 네 분 중에 세 분을 맞추셔야 돼요 아 뭐 납땅 다 맞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 이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3점 따기도 힘들어서 이거 하잖아요 난 너만 믿을게 나만 믿어? 오케이 어떤 팀에서 못 하시겠어요? 역시 지금 뭐 역시 암묵 능력 1판 끝 끝판왕 V V 가위보 합시다 이긴 사람이 가위보 먼저 안 추는 거 이크라인 아 이거 희산이 추는 거 이거 먼저 해 하셨습니다 뽀재이네 뽀재인 김남준 전작은 주황어서 박지민 어렵다 이게 남준이나 텐데 마주 차리세요 자 들려드릴 노래는 등골 브레이커 아 춤은요? 덴인저 덴인저요? 덴인저 덴인저요? 자 덴인저 뭐야 다슬 Fu 앨런다 아 이거 댄저를 기억해낼 수가 없잖아 댄저를 보이네 그냥 못해 기억해 했다 이거 패스는 그래도 얼추 맞았던 것 같은데 어렵다 야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떻게 하지 이걸? 아 씨 맞아 애놈 이런 거 나오면 못하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전문체 춤은 아이돌 전문체는 아니다 전문체는 아이돌 나 일단 다르셔주세요 생각하시면 춤을 추봐야 돼 음악 스타트 생각해 틀면 틀면 돼 목 다야 두려운 걸 손 야 이거 왜 이렇게 봐 오 니가 우리 눈에 띄는 수 내 눈에 띄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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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아 이거 테니스 복잡이네 야 이거 왜 테니스가 못하냐 이거 이상한 거 해 아니 너 이거 아니야 이거는 좀 애매하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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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아 잠깐 아 잠깐만 뭔가 굉장히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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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사 뭐 어디 뭐 어디 음악 들려드릴 노래는 춤은 춤은 나투데이 음악 하나 둘 총 춤 좀 빨리 빠바바 부터 하자 빠바바 부터 빠바바 부터 에이, 에이. 이거 뽑으면 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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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이장인가? 자, 합시다. 와, 형. 이야, 한 번 더 뛰었어요. 귓뽀보다 조금 더 빨라. 형, 이 형이 할래요? 자, 음영. 노래는 Make it like. 춤은? 다이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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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1절, 1절. 바로 틀어주세요. 1절, 1절. 태포럼, 감사라. 아니지. 빠르면 안되지. 왜? 아, 쪼개. 아, 쪼개. 아, 쪼개. 아, 쪼개. 아, 쪼개. 야, 앵소거 쪼개 버리면 얼마나 아냐. 아, 쪼개. 아, 쪼개. 아, 쪼개. 아, 쪼개. 앵 박자를 쪼개 버리네. 박자를 가지고 놀아버리네. 두 분은 맞췄으니까 2점. 계속. 이제 나왔지. 왜? 엠형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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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소아. 춤은. 베클라. 하나 둘 셋. 베클라. 베클라. 한 번 봐줘. 한 번 봐줘. 다른 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뭐지? 야 이게 왜 스페인? 이게 그게 아니야? 일단 너네 첫 번째로 못했어. 아니. 둘둘이. 둘둘이 나를 춤춰. 다른 파트를 추고 있던데? 둘둘이. 둘 둘이 춤춰. 이거 하나니까. 빵빵. 일자랑. 두 번을. 여기 생각할 틈이 없어야 돼. 자. 요거에도 똑같이. 또한 베클로. 자 바로 틀어주세요. 레츠고. 자 하나 둘. 페리클라. 싸비 싸비 싸비. 여기서 없어요. 그래. 그럼 이 웃어버려. 오. 야 너 빨라. 오. 오. 박수 얼추 맞았어 예, 3점 3점 어우, 얼추 못했는데? 잘한다 역시, 이게 많다고 돼서 거 아니야 야, 이게 이렇게 나는 거 아니야? 자, 이번 노래는 공포자 하고 춤은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이래서 오네 오케이, 갑시다 셋, 둘, 셋 둘, 셋, 셋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3점 봐야죠 네, 3점 자, 이번에는 노래 앙팡맨 춤 노멀 드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노랫다 이건 누굴 위한 게임인가? 진짜 제가 점수표 한 번만 주실래요? 몇 대 몇인데요? 그게 궁금한데? 그만, 몇 대 몇? 뭐야, 몇 대 몇 대 우웅으로 끝낼까? 우웅으로 끝내자 태용이 형 축구를 해 주셨어 어떻게 해? 10점 걸어 한번 봐요? 10점 걸어 한번 봐 10점 걸어? 10점 걸어 줄 것 같은데 2점 걸어도 이겨낸다 왜 이렇게 대단하네 그렇게 점수를 올려주세요 1점을 걸어도 저도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3점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딱 3판 가시죠 운이 운동하시죠 그냥 운도 자존심을 걸어 1대1로 3판에서 3판 이상 승계였어요 10점으로 3판 갑니다 10점으로 3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한 번만 이기죠 다 맞춘네 반대 트위킹할게요 맛있잖아요 태형아 너 벌 안 해? 김태형 때문에 졌다 이거 최진주인가? 최진주 여러분들 노래 춤 런 힘든데 꺼져 네 그거다 그거다 맞잖아 1,2,3 지형아 지형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형아 잘 봐봐 야 예능으로 봤네 이형이 방송 하다니까 막강 разные 순간을 저기고 같이 sama B형은? 다음 시작 노래의 레이형 추억이 땋는 물 아 이거 50절 하네 생각은 뭐지? 마크퓨 마크퓨 파이팅 어떻게 되나요? 1점? 저희가 안무를 금방금방 까먹어요 우리도 아까 1점 줘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너무 심하지 않았네 우리 어떻게 줘요? 벌칙 세면서 운영 너무 심한다고 생각해 이미 포기했어 우리 벌칙 3명이서 운영해서 매 꼴끼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 벌칙 받는다는 기정사실이고 자 벌칙이 뭔데? 몰라요 뭐든 간에 야 벌칙 3명 몰아주게요 그러면? 운영으로 벌칙을 들어보자 3명이서 여태하는 벌칙이다 그러자 벌칙을 들어봐 진짜 너무 웃긴다 원래 사실 이 닮은 역대 벌칙 리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제발 벌칙 일단 불러주세요 복고 의상 입고 인천공항 출국 악자상 등상 및 일출 멤버들 아침 만들어줘요 아 제가 먹기 싫어해요 나 시간을 열이 잘해 수강의 진영이 열이 잘해 수강의 진영이 열이 잘해 그렇습니다 바다 육수 인싸템 쓰고 출국 또는 아 토끼 오자 인싸템은 뭐 다른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우리 저는 아 이게 태형씨 뭐 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뭐 한 명씩 이기는 내보세요 워가 제일 좋아요 낚시 볼 수 좋은 날에 생각 안 하고 융기야 그럼 우리 낚시 가서 입수하자 내가 웨딩이로고 좋은데? 태형아 진심으로 너가 하고 싶은데 뭐야? 더 없을 때 얘기해야 돼 그나마 인싸템 근데 인싸템이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너는 어떻게 인싸템 진짜 먹고 갈까? 태형이는 출국 그 입국 출국 그 옷 바꾸는 게 되게 싫어해요 나는 일단 아 그래? 근데 뭐 인싸템이 뭐 옷이다 이러면 좀 인싸템이 그냥 뭐 약간 착용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때는 막 토끼 모자였지 우리가 몰아주기 뭐 운얼여? 친구 친구 괜찮아요? 아니 근데 춤으로 하면은 솔직히 무조건 이 둘은 이길 것 같아요 오케이 춤으로 가시죠 야 춤으로 가야돼 내 전원지를 건드렸어 손이다 손이다 내가 맨박자로 쳐도 되잖아요 융기 형 잠자는 정말 코트로 만들었거든 약간 만큼에도 하고 소… 아니 이러면 전문지는 안 빠인? 소주에 안 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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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퀄리티 예술성 봅니다 창작성도 봅니다 청결점수 들어갑니다 한 명만 산다 잘 봐라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한 명만 살 수 있다 저 두 명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자체 편지 저 이길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예술성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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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맞사맞산데?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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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윤경은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춤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다니다 둘이 뭐 시키지? 태형이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걸 처음 봐라 오케이 이건 세이 미니까 이 형은 인사템 확정입니다 뭐지? 난 너를 보며 꿈을 도랑 난 너희들 인사할 때 마지막 경기의 악동성은? 대형씨 올해는 황금 대집대의 형입니다 올해는 황금 대집 황대 띠 시욱아 어떻습니까? 저요? 용오상박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호랑이와 용 누가 용입니까? 글쎄요? 좀 닭디라서 예스 닭디래 오케이, 자, 전망. 박이냐, 돼지냐. 쌩인거. 다리 왜 이렇게 떨어와? 왜, 왜 이렇게 떨어졌어? 쌩인거. 쌩인거. 박이냐, 장면이 있어. 일단 윤경한테 좀 기울었어. 뭐라도 했어. 한 번 더 기울 수 있어야지. 마지막, 작은 시록을 마지막 하자. 작은 시록을 마지막 하자. 작은 시록을 마지막 하자. 작은 시록을 마지막 하자. 노래를. 안 끌리면 있어야 돼. 한 판이 없어.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윤경 저를 기울었다. 나는. 야, 등골 프레이크가 자동시 가능할까? 뭐, 뭐. 컵, 티엄, 박상계, 고스트. 아, 쏘마셀. 쏘마셀. 아, 공주 이거 빨리 하자. 나투데이. 아, 진짜. 나 벌칙 준거야. 잠시만, 나 벌칙 준거야. 자, 쏘마셀 나투데이. 네, 바로, 바로 주세요. 쏘마셀 나투데이. 이거는 죄악질 판단해 주셔야 돼요. 쏘마셀 나투데이. 쏘마셀 나투데이. 쏘마셀 나투데이. 낯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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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저희 결정했습니다. 자, 오병이 발표해 주시죠. 자, 뭐, 가보고 저희는 있습니다. 다 같이 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탈락을 했잖아 이거 아니 이거 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자 이거는 둘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둘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둘 다 두 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니 이거 대기 중에 지금 둘 다 너무 열심히 했어 지금 태형이 눈 안 보이세요? 되게 자존심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용호상구야 진짜? 한 번 가위바위보냐? 나 콘서트 처음 하는 거 더 떨리잖아 자 가위바위보자 태형이 마지막에 너무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막 있어 태형이 다리 떠는 거 지금 아니 아주 다리 진짜 많이 떠는 거 아니야 한 판으로 할까요? 아 이건 스트레이트야 지금 진짜 난 너무 웃겨서 잠시만요 아 클 때 흥믈려 진짜 진짜 싫은 거 봐 아 진짜 나 아까 눈물 났어 그래서 상하니까 쉽습니다 빨리 갑시다 자 가위바위바위바위바 단판 가면 돼 단판 그대로 스탑 해주세요 자 손 올리세요 자 두들어 보지만 스탑 해주세요 스탑 해주세요 안 제거지 고 가입 포 스탑 바꾸기 바꾸 찬스 아냐 그대로 왔다 그대로 왔다 그대로 해요 자 뒤로 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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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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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때 형도 알려 모든 것을 띄고 함께 이루어주세요 자, 우리 엔딩 습사 엔딩 자, 나를 살려줬어야 했는데 오늘은 긴석슘 팀이 정말 살렸다 자, 오늘은 달려라! 방탄, 방탄 가요 들어준 거예요 아, 방탄 가요 재밌네요 오랜만에 방탄 가요로 들어와가지고 네, 재밌네요 저는 아직도 형이 그 땅에서 부르는 생각에 아, 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요 정국이도 갑자기 맞췄잖아요 슈가의 광란의 댄스도 잊혀지지 않고요 아, 슈가의 광란의 댄스도 잊혀지지 않고요 규형의 석산포 댄스도 나를 구제해줬어요 자, 오늘 네, 즐거웠죠? 네, 네 그러면 방탄 가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